야, 너 작가면 다야? 야? 야 라고 했어요 지금? 그래 너만 한 딸 있어 어따 대본 던져요 밤새어 피고름으로 쓴 대본 어따 던져요 너 저의가 뭐야? 앞장같이 가발 씌우려는 저의가 뭐야? 심사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놔,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그래 나 피 안 말랐어요 피 잘 마른 어른이 어른답게 철신하면 되지 너 낳아준 부모도 없구나 어따 계속 반말이에요 나이깍도 못하고 나이깍? 연기자는 이런 거야 작가는 고상하고 연기자는 이런 거야 참 고기 흉하네 선생님 진정하세요 은하 씨도 앉아요 좀 연기자가 가발 안 쓰겠다고 이 난리 치는 거 보면 개두 소두 웃을 노릇이지 술집 작부도 하고 달동네 아줌마도 하는 거 연기자 아니에요? 그렇게 이쁘고 우아하고 싶으면 차려입고 악방이나 들어앉았지 왜 나왔는지 몰라 야, 너 말 다 했어? 인생 길게 산 거 아니지만 이런 경우 첨봐요 연기자면 이름값을 해야죠 이게 무슨 행패구 생쇼야 야, 이년아 그래 오늘 생쇼 한번 해보자 가습니당 가습니당